언니, 나 오빠 청혼 받아들일 거예요. 결혼할 거라고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?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? 동생을 여자로 좋아해. 연기가 내 동생이야? 20년 넘게 한 집안에서 오빠 동생만 살았어!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남은 남이야. 내가 싫어진 이유,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아야겠어. 난 너하고 정리할 거 없어. 난 그냥 안 만나면 그뿐이고 네가 원해서 또 만나면 그뿐이야. 저 이제 똑똑한 여자로 돌아가고 싶어요. 아마 연기가 아니었더라면 난 영원히 수영 씨한테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. Chestnut desse platform nh